이번 AI 랠리의 전세계적인 주도주는 엔비디아 였으니까요.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IT라든지 이번에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자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 22년도에 패드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그리고 엔비디아 전부 다 70% 이상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 바닥 대비 이번에 엔비디아가 10배가 올랐고요. 그 지난번에는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110불이 살짝 깨졌었는데 이번에 140불이니까 1400불 간 거죠. 그래서 10배 이상의 상승을 한 최고의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요. 최근에 한 두 달 동안은 제가 엔비디아가 130%를 넘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돌파를 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는 제가 엔비디아는 거품이니까 지금 이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을 잘 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너무 아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 엔비디아의 이 독점력 이것만 보고 그냥 위대한 기업은 무조건 사면 돼.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가 기본인 돼야 되지만 위대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샀을 때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3년 전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최근에도 제치고 다시 애플 1등 엔비디아 2등이 돼 있는데 그래서 130불 이상에서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 실적이 너무 좋을 걸 미리 많이 선반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니 왜 좋은 기업에 나는 투자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두가 다 좋다라고 알고 있을 때 투자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주변의 10명 중에 이거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고요. 내 주변에서 5명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 물어보면 7명, 8명은 다 이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그랬고 작년에 2차 전제가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성이 좋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 더더욱 중요한 게 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내가 비싼 가격에 사는지 싼 가격에 사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밸류에이션이 어려운데 되게 쉬운 방법이 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지금 몇 명이나 이 주식을 갖고 있는가 그걸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두 달 전에도 엔비디아 이제 거품이니까 여기서는 트레이딩 영역 이런 얘기하면 아 벌써부터 이제 댓글에 그래 너나 많이 파세요 이런 게 나오고요. 작년 2차 전지도 마찬가지 했었죠. 그리고 3년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아 이제 여기서는 거품 영역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3년 전에 삼성전자도 21년도에 고점을 쳤을 때 저희는 5월 달에 이제는 주식을 좀 정리하고 쉴 겁니다 했을 때 박 전무는 왜 그렇게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저는 비싼 영역에서는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언제든지 40%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140 갔다가 얼마 갔죠? 90%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변동성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싼 영역에서 시장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면요. 빠르게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섹터는 내년까지는 모멘텀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이익이 날 거고요. 그런데 주가가 너무 그 이익을 선반영을 해버리잖아요. 선반영을 해버리면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가 지금 산책하는 주인이 가파른 이익 성장이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 여기 와버린 거예요. 테슬라가 딱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미리 이미 앞으로 2년의 성장축을 미리 다 선반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이고 130불이 넘어가면 분할 매도 관점이고요. 이번에 11월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한번 시장에 랠리가 있을 때 이때는 잘하면 150불 정도도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130불에 가서 130불에 사서 150불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확률로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주식 7만 원에 사서 이거는 15만 원 20만 원 갈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주도주로서의 계속 나쁘지 않은 모양은 보이겠지만 초보자들이 지금 이 영역에서 돈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미 10배난 주식을 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번다. 작년에도 그랬죠. 많이 올라온 주식이 여기서 또 10배가 더 간다라는 얘기들이 난무할 때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때다 말씀드리고 반도체의 사이클로 보면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중에서도 DRAM이 있고 NAND가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를 또 대신 만들어주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가 있고 이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부장업체, 그걸 만들기 위한 장비업체. 그래서 약간씩은 좀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런 걸 보면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 2013, 14, 15, 16년도만 하더라도 와 중국의 알리바바, 중국의 바이두, 중국의 텐센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BAT라고 그랬었어요. BAT. 그 기업들이 지금은 데이터센터와 걔네들의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되는 주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령 반도체가 많이 앞으로 쓰이게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삼성즈다, 헤이닉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같은 기업의 실적이 내년도 되며 마이크론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 실적이 4배, 5배 이상 성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쪽 영역은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 50% 가까이는 아직은 보이기 때문에 이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를 좀 안심하고 해도 되는데 엔비디아는 아무튼 잘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 넘어였다라는 얘기를 23년 초에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사가지고는 그래도 손해는 안 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아휴 다른 주식도 아니고 그래도 삼성전자 사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로 시장이 박살났을 때도 그때도 개인 투자자 1등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때 코로나 때 3만 6천 원까지 빠졌던 그 삼성전자 주가가 9만 6천 원까지 올랐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코로나 때도 9월까지는요. 도대체 삼성전자 이건 뭐야? 6만 전자 6만 원을 못 뚫는다고 해서 6만 전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격에 또 샀어도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인내. 투자자들이 인내했을 경우에만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HBM 기술을 빠르게 못 쫓아오면서 굉장히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같은 주가가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2년도에 그러고 나서 24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5만 1,800원 찍었다가 최근에야 겨우 8만 8천 원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른 반도체 마이크론도 40 갔다가 150 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600만 명이 넘었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작년부터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차전지 사러 많이 이탈을 했고요. 그때 한 150만 명이 이탈을 하셨고 최근에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우 답답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외국인 지분 주주가 56%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문제 없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HBM에서 뒤처졌었는데 이 HBM이요. 2023년, 2022년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HBM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5, 45 점유율 그리고 나머지 10%를 마이크로니 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차세대 HBM3를 하이닉스가 먼저 빠르게 출시하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조금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이 HBM이라는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2%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 그 2%밖에 안 되는 HBM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여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2019년도에 이 HBM 사업부를 없앴다가 이번에 큰 굴욕을 당하기는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종합 반도체로서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2분기 연속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HBM 잘 못하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그거는 지나치게 HBM 쪽으로 지금 이 반도체 3사가 HBM 캡파 확장에 몰려있는 사이에 기존의 디렘하고 낸드 특히나 작년에는 낸드 공장을 하려고 했던 걸 하이닉스가 HBM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낸드와 디렘도 매년 15% 정도는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지금 그 수요만큼 안 따라가고 있고 수요는 오히려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국의 모바일 시장이 살아나면서 수요는 더 많이 생각보다 더 늘어나는데 공급은 오히려 확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2년 동안에 주식시장을 달궜던 주도주를 보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쇼티지입니다. 비만치료제 쇼티지죠. 삼양불닭볶음명 쇼티지였죠. GPU 쇼티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에도 주식 투자하실 때 어디가 쇼티지가 되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반도체의 범용 반도체가 디렘하고 낸드가 쇼티지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직까지 400만 명의 주주분이 남아계신데 많이 먹고 파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떨어질 때 이번에 50% 안 떨어졌습니다. 22년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 70% 떨어지는 동안에 존자 50% 안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70% 빠지는 사이에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좀 덜 올라가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도 어쨌든 이번 사이클에 그래도 어깨 위에서는 파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올 때 너무 무릎에서 파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어깨와 기 아직 남았다.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워닝 서프라이즈를 내년 1Q, 2Q 내년 말까지 계속 이 쇼티지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2분기까지는 삼성전자는 진득하게 지금까지도 잘 들고 오셨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진득하게 가져가지만 마지막 항상 주가는 보면요. 마지막이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국면을 누리고 주식을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는요. 항상 전자보다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순수 반도체 회사니까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24만 8천원 고점 찍었다가 이번 N화 급등이 촉바라. 이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하면서 15만원 때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40% 빠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도 똑같았습니다. 150불대에서 80불대까지 빠지면서 똑같이 40%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 안 돼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똑같이 이번에 40% 빠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침체가 오니 안 오니 이 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서버에 대한 투자가 이제 갑자기 냉각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그동안에 돈 많았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이라든지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내년까지 계속 호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25만원 갔을 때는 좀 팍팍하긴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무너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 고점 건척까지 한번 추라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이크론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가 제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서 박세익 전문은 가치 투자자다 라고 적어 놓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익 모멘텀을 보면서 철저하게 한 2년 정도 이익 모멘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박세익 전문가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을 때 그때 용감하게 저기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21년도에 코스피가 3150이 넘어갔을 때 거기서는 자금 안 받고 오히려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라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를 보고 아 나는 가치 투자자였구나. 근데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하물면 마트 가서 우유를 사더라도 홈플러스랑 이마트랑 비교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두부를 사든 콩나물을 사든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 중에 가장 주식을 잘하는 연령대의 여성은 30대 40대의 여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마트 가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장주도 좋지만 이게 너무 앞으로의 성장성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투자자들의 미인대가 이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면 아니 여기는 여전히 실적이 잘나는데도 소외돼서 또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주식보다 많이 빠진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객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도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그래도 한 70%는 가져가고요. 나머지 한 20-30%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런 주식들을 앞으로 2년 3년 정도 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50% 이상을 한 2년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우리의 조급함이 문제인 거지 그것만 기다릴 수가 있으면 은행 금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2년 동안에 겨우 한 4% 벌 걸 주식으로 50%, 100% 벌면 그거는 얼마나 좋은 투자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업종 중에서 찾는다면 최근에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쑥들쑥하면서 막 머리들드는 업종이 있죠. 건설업종입니다. 이 건설업종은요. 2001년도에 패드가 1월 3일부터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2001년도에요. GS건설이라는 종목은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190% 올랐었어요. 2001년도에 다컨버버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박살나는 와중에서도 GS건설이라든지 다른 건설주들도 그때 2001년도에 주가 상위 종목들 보면 건설주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내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하면 가장 금리에 민감한 업종은 건설업이 지금은 한번 봐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소비재 중에서 글로벌하게 이제 탑티어에 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업종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죠.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는 저는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난 기업을 살 때는 경쟁 구도를 일단은 파악을 합니다. 아 이 회사 주가가 이렇게 박살난 것은 강력한 어떤 대체제가 개발이 됐다든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주가가 빠지는구나 그런 경우가 있죠. 인텔이죠. 인텔은 엔비디아와 AMD의 양쪽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인텔이 종합반도체 회사거든요. 지금 메모리, 그 다음에 CPU 같은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더리도 하고 그런 종합반도체 회사였는데 지금 파운더리는 완전히 TSMC한테 밀려있고 이번에 발표했던 반도체 인텔의 실적에서도 파운더리는 5조원 가까이 그렇게 적자가 납니다. 이와 같이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는데 그 빠진 이유가 뭐야 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네 이러면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는 희한하게 엔터 4사가 다 같이 빠졌어요. 다 같이 빠졌다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 아이돌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가 아니면 갑자기 일본에서 해선과 같이 엄청난 아이돌들이 지금 탄생하는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4사는 희한하게 짝수에만 되면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짝수에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봤더니 아 올해는 올림픽이 있었고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였던 거죠. 글로벌하게 올해만큼 굵직굵직한 선거가 많았던 해도 없습니다. 대만의 총통선거, 인도의 총리선거, 미국의 대통령선거,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등등 해가지고 많은 선거들이 있었고 이 선거 때는 이 선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데올리기에 또 많이 이렇게 목숨 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이 선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대목에 해리포터 같은 영화가 나오면 국산 영화가 그때랑 안 겹치게 나중에 출시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엔터들이 올해는 그런 스포츠 선거와 관련해서 실적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 하반기 내년 하이브가 보면 지금 멤버들이 다 군대 가서 이제 한 명씩 제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군대 간 멤버들이 다 제대로 해서 완전체가 다시 결집이 되고 또 최근에는 보면 또 새로운 그 다음 차세대 아이돌 그룹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세대교체 과정인데 이런 과도기까지 겹치면서 좀 실적 악화가 됐던 부분이 내년에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홀수에 또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은 또 엔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사이클 업종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등등 해서 그러면 조선, 우리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조선 강국인데 2004, 5, 6, 7, 8년까지 그때 현대중공업이 한 40배 오르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년 됐잖아요. 20년? 배는 언제마다 교체하지? 자동차는 한 10년에서 한 15년 쓰는데 배는 얼마마다 교체를 하지? 20년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가 교체주기에 들어갔고 그래서 신조선가라든지 아니면 중고선선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미국? 미국의 조선사 생각나는 거 없으시죠? 유럽에도 보면 이제는 고부가 같이 여객선 이런 거 많이 하고 그걸 또 옛날에 STX가 또 인수하기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노령화돼서요. 일본에서도 보면 그냥 기성복 같은 그런 배만 만들어냅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조선, 그 다음에 중국의 엄청난 추격 때문에 중국이 지금의 저부가 같이 선은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부가 같이 선이라고 하면 유조선,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석탄나루는 벌커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이런 건 저부가 같이 선은 중국이 다 하고요. LNG선 뭐 이런 거, 고부가 같이 선은 우리나라가 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선이 턴어라운드 하는데 그동안에 조가 수주했던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빠졌고요. 고가 수주 물량이 내년에도 계속 도래하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더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조선업이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또 새로운 하나의 주도업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웅다책방 구독자 여러분 올해로 따지면 아마 주식 투자를 3년, 4년을 내가 했는데 올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주식시장이 난이도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22년과 같은 그런 하락장도 겪으셨지만 그때는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장은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고 내 주식은 안 올라가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 고금리 상황에서 나오는 실적장세가 한마디로 실력장세이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 패드의 첫 금리 인하까지 맞물려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실업률이 돌아선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드랜딩이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높은 장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 어려운 장이 이번에 8, 9, 10월 아직 석 달 남긴 했는데 10월까지 자금 관리를 잘하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요. 올해 많이 빠졌던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못 올랐던 그런 여러 섹터들부터 그리고 그동안에 또 올라갔던 이익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주식까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랠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손실을 보시던 분들은 많이 만회할 수 있는 장이 앞으로 연말에 도래하니까요. 이 기회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그런 슬기로운 대응을 잘 하시면 내년 상반기에 크게 다시 손실을 복구하고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나 그런 타이밍이 내년에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시라는 그런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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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